정이가서 먹을거에요 저기 스페셜 있어 여기가 입구에요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 스페셜 이렇게 앉을거에요 바깥에 보이는대로 벌써 우리 주문했어 그치? 나는 체리비야 자기는 호가든 짠 짠 어때요 무슨 맛이야? 호가든 맛이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확실히 생매그로 먹으니까 훨씬 좋지 날씨도 너무 좋아 날씨 봐 미쳤어 눈부셔 가지고 성가스 끼고 있더니 나의 시원한 음식은 진짜 내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거에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맞아요 진짜로 다른거 필요 없어 그치 날씨 좋고 이렇게 한잔의 여유만 있다면 ㅎㅎㅎㅎ blessing 뭐지 고기 뭐지 나는 그냥 비비큐가 좋은데 자기는 멋있겠어 나는 멋이라 어후 맛있겠다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너무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너무 나무셨어? 응 알았어 레이어야? 미디움 레이어 미디움 레이어야? 고기름이 너무 좋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바나나 먹으니까 이거 마시고 해가 엄청 동그랗게 지고 있어 미션매만의 느낌이 있어 이렇게 밥 먹고 딱 이렇게 코스로 산책하는게 딱 좋네 여유가 느껴진다 그치? 너무 맛있어 아직 수영할 날씨가 아닌데 건강해 다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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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